한국국토정보공사 이거 엄청나게 크네 얘는 얼마에요? 킬로에 4만원씩 아 제 랍스타는? 와 이거 하나가 뜬가봐 이거 하나가 뜬가봐 날씨가 된다고? 뒤집어 볼수도 있어요? 네 오 가닥에? 그럼요 다 돼지 안 되는게 아스팔 뜨거워가지고 배이글까진데 아스팔 뜨거워 얘 무게를 재봐야되나요? 네 재봐요 더워요 그래요? 한번 잘하드려요 이걸로? 이거 1kg 300 얼마에요 그러면? 43,000원씩 57,000원 1kg에 43,000원 쩔서 먹는거죠? 네 저희가 쩔서 손들 다 해드리고 아 회를 먹으면 좋은데 저희는 이제 뭐 그런게 아니고 저희가 포장하는 업체라서 뭐 안에 드셔도 상관없는데 네 뭐다 이거는 뭐 살이 툭툭하나 툭툭하지 다리가 막 이어 두찌굴툭한게 뭐가 거의 같다 이거 하면 얼마에요? 이거는 지금 57,000원 그러면 이거랑 저것도 랍스터? 네 랍스터도 하나 이거 드실꺼야 이거? 네 그래 놓고 먹으려고 아저씨 그만하면 네 저거요? 먹기 나름 먹기 나름 먹기 나름 랍스터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둘이 먹을 정도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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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크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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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저렇게 큰거 처음 봤어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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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 년 된거야 우와 엄청 큰데 앞으로도 좀 보여주시면 우와 우와 바닥까지 바닥까지 이야 이것도 많이 큰거 아니야 그래요? 근데 이렇게 파는 데서는 이렇게 크고 없어 이게 얼마에요? 이거? 알아봐요 무조건 날아봐 네 대박 맛있겠다 이거 13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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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kg 200 크니까 네 아니 이 무게는 빼야지 뺐어요 뺐어요 빠질거에요 다 빠진거에요 마이너스 되잖아 베이집 우리가 뭐 장산묵 하죠 자기 안칩니다 저희 이게 마이너스로 한거에요 이게 다 된거에요 이거 한 마리가 얼마라고? 이거지 13만원 이거 한 마리가 안돼 네 네 그 아버지 시장가셔도 똑같아요 가격은 그냥 그럼 저희는 하나사키에 아니 저기 저기 작은 것도 작은 것도 하나 작은 것도 하나 작은 것도 하나 네 작은거 좀 키로만 나가는 걸로 지금 있는게 다 기본 2kg에요 다 그거 왜 이렇게 크지? 좀 작은거 없어요? 하나사키도 먹고 이것도 먹을라니까 둘 다 먹을라구 둘 다 먹을라구 두개 좀 작자 와.. 역작나 그냥 그나마 작게 요것도 2kg 그래요 85,000원 이거 뭐 합쳐도 10만원은 안되죠 안죠 14만원돈인데 한 12만원 정도 안되나 한 12만원 정도 합쳐서 지금 다하시면 네 하나사키도 14만2천원인데 14만2천원 나오거든요 14만원까지 14만원 이거 저희 이거 저희 터내요 네 그래서 이거 잘 올려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 모든 개는 거의 20평 드시는데 13만원까지 네 주세요 네 두 마리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거 바로 찌는 거예요? 바로 찌는 거예요? 거기 이렇게 찌죠? 우와 우와 이거 하나 작은 손님 거 아이고 미안하다 ㅋㅋㅋㅋㅋ 그대로 안에 거 빨리 줘야 돼 안에 거 빨리 줘야 돼 안에 거 빼놓고 이게 몇 분이나 써요? 이즈 부스 고춧가루 와 나왔다 고춧가루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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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들어왔어 아이스크림 스틱 다 들어왔어 오우 다 들어왔어 엄청 크네 자 양념 와 이게 되게 딱딱한가봐요 네 좀씩 넣는다 이렇게 잘못하면서 보는데 와 이거 한번 크게 한번 어떻게 비교해 볼 데가 없나 손바닥 와 요거는 전투용 요거는 먹이용 난 크고 자기꺼 해봐 사모님 손바닥 진짜 크다 가위 날이 나고 하겠어요 그렇지 잘하나 살밥이 아주 어마어마하네 마지막이 이 친구인가봐 이 친구인가봐 이 친구인가봐 이 친구인가봐 도저히 뭐지 도저히 그래 외국이 꽂있을 때 이 친구인가봐 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위로 한번 들어볼래? 우와 안 뜨거워? 뜨거워 뜨거워 이거는 다리 하나씩 뽑아 드시면 돼요 안에 다 드실 수 있는 거예요 다른데 가면 손질 못해서 몸통을 버리는데 이렇게 딱 뽑아서 드시면 돼요 하나씩 드시면 돼요 우와 우와 짠 맛있겠다 맛있겠다 여기는 어? 꼬리 꼬리 저거 또 여기 몸통도 한번 얘는 몸이야? 딱 이러고 있는데? 대박 위에다 여기다 한번 올려줘봐 우와 수염 봐 우와 여기도 있나? 수염이 여기도 있다 응 아이고 아이고 참 미안하지만 내가 먹어야겠다 이거 좀 우와 어? 우리한테 다리는 얇네 의외로 다리는 얇네 잘 없어왔지 어 다리는 얇네 merchant 고추비 고추비 다리 다리는 얇네 밥을 비벼 먹으면 좋지? 맛있다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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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이제 밥 비벼 먹으면 되는거지? 네 맛있다니? 맛있다니? 우와 우와 이걸로 짠? 하나 둘 셋 짠 엄청 좋아 ㅋㅋㅋㅋ 랍스타를 대게장에 찍어 먹어야겠네 우와 음 간이 딱 맞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자 쫄쫄쫄 자 이따가 되거든요 그래서 짠 혼자 할 때 조금 바쁘신데 준비하기도 너무 한가지 아우 할 수는 있어 너는 좀 이러면서 응? 지구하고 이거 다 빠진거야 먹고서 다음날 치워줘야 돼 메뉴 다 좀 치워줘 얘도 한번 먹어봐야지 우와 꼬리 쪽 치즈 그닥 토마토 후추 까닭 양념 감사합니다.